안녕하세요.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모기가 엄청 돌아다니네요. 이번주도 돌아온 로켓아이템 댕스 탐방하기 이번주에 살펴볼 게임은 디아블로4입니다. 디아블로4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출시한 온라인 액션 RPG인데요. 그럼 바로 디아블로4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골드를 구매하실때 시즌 금화가 있고 스탠다드 금화가 있네요. 10월 8일 기준 시즌5가 끝나고 시즌6이 시작됐네요. 시즌5 기준으로는 금화 거래가 완료되었고 시즌6은 1억당 2만원에 올라와 있네요. 아이템과 계정 역시 스탠다드와 시즌을 잘 확인 후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디아블로4를 플레이 중인 금화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